이상자로는 박형식, 원진아 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박형식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원진아입니다. 박형식 씨 좋은 소식이 들리시던데요. 네, 영화 배심원들이란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 같은데요. 5월 15일 날 개봉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원진아 씨도 스포 하실 게 있다면서요? 네, 저도 롱 리브 더 킹이라는 영화가 곧 개봉을 하는데요. 오늘이 제 첫 시상이에요. 첫 시상을 백상에서 하게 됐으니까 뭔가 좋은 기운을 얻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무조건 그럴 것 같습니다. 네, 첫 시상을 백상에서 게다가 인기상을 네, 지금 저희가 시상할 부문인 브이랍의 인기상은 시청자 여러분의 투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네, 배우라면 누구나 탐내는 인기상, 시청자가 직접 뽑아주신 인기상의 두 주인공을 지금 발표하겠습니다. 네, 배우라면 누구나 탐내는 인기상의 두 주인공을 지금 발표하겠습니다.